첫 번째 키워드는 부자 증세 3종 세트입니다.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세, 임대소득세 이렇게 부분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과세 대상이 추가되고요. 박사님, 또 이건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부자들이 또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에서 앞으로 세금 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라는 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안이 한결같이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이른바 세간에서는 부자 증세 3종 세트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가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 그 전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상 무력화됐던 걸 1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어저께 사실은 사람이 시중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을 종전의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2천만 원이 넘어야만 종합소득세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돼도 과세를 하겠다. 이른바 노인들,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예금이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소득자들에게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 3종 세트 중에 세 번째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걷질 않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상당히 커왔다. 특히 보수 정권 9년 동안 가진 자와 못 사는 사람 소득분위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부자들에 대해서 정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세금으로만 해결한다라는 것은 세금은 아시다시피 이게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혈세를 통해서 빈부 격차를 해소시킬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저항과 고통이 따를 수 있고요. 또 집을 한 채 또는 두 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부자냐 하는 문제도 빚어로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정책 타켓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비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세제 개편을 하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지출 측면과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 재정개혁특위가 만든 안은 다분히 좀 가진 사람을 좀 골탕 먹이자 하는 진벌적 과세 측면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손바죽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이 이제 세제 개혁 재정특위 아닌데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보다 현명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그런 어떤 세제 개혁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증세 방향, 금융자산과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세부담이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